자 발탄 숙련팟입니다 일단은 두하가로 발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시대는 많다 일단 선착으로 받았고요 스펙 안받습니다 님들이 보고 그냥 느낌을 알려줘 갑니다 발탄 레드카펫 깔아드리고요 오 졸라 귀여워 수박 아덴은 생각보다 좀 잘 차는 듯? 어 좋아요 음진 깔아주고 버블 들어갑니다 장판 깔아주고 콩콩이 낙인 끄켜서 어 오케이 천상 들어가요 낙인 들어가요 장판 깔아주고 콩콩이 아 낙인 삑 아 음진은 앞에 깔았다 미안합니다 가서 밟아요 장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음리 깔려있어 이어서 천상 낙인 위에 버프 주고 아덴 좀 채워놓고 좋습니다 오케이 동글방울 하나 먹어주고 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좀 캐릭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? 좀 재밌는데 난이도는 다른 서포터 처음 딱 할 때보다는 좀 있어요 난이도가 아우 좋습니다 콩콩콩 콩콩 꽃길 깔아놓음 자 이거 타고 와 까았다잉 그렇지 그거야 어때 빨리 뭐 어때 평가를 해 빨리 자 이거 타 빨리 그냥 타요 타줘 제발 제발 타 타 저거 타 그렇지 여기야 그렇지 오 역시 대헌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딜이 너무 좋네 여기 파티가 자 3법으로 올라갑니다 좋아요 자 킬 하나 먹어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 자 미리 이속 깔아놓고 잠깐 가서 짤리를 할 수 있도록 오 굿 오 씨바 야 심포 없다 알아서 해 너무 빠르네 심포 여기서 쏴야되네 아니 콩콩이 개꾸딱이네 갑니다 콩콩 콩 이럴다 이거 그렇지 아 그거 타면 ㅈ 됐나 어 타 타주세요 타주세요 카운트 카운트 낼거야 지금 그렇지 아 씨네 콩콩콩 콩 아 좋습니다 야 이거 너무 딜이 이 사람들 좀 오바임 1번 파티 어땠어요? 딜은 바드랑 비싸다고?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내가 낙인을 ㅈㄴ 비웠거든 ㅋㅋㅋㅋ 근데 너 나쁘지 않다 정도면은 어 괜찮아 야 잠깐만 이거 경쟁해야 되잖아 저사람 골이 ㅈㄴ 많을텐데 벌써 들어와 이러고 있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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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고 갈망은 낙차를 밤나 맞나 어차피 산지라고요? 낙차를 밤나마나 어차피 산지라고요? 싫어 beschä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